마이크의 중학교 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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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컷컷 끝에 컷컷컷 아쉬워 아쉬워 또 해봄 미니티 2개월 2개월 자 중들무를 해서 중날무를까지 열두 물의 기적을 이루어야 할지 신에게는 열두 물이 있사옵니다. 새로운 신상 등을 기계 등을 매는 거 처음 사용해봐요. 여기 핸드폰 넣고 담배 넣고 하는 데 있고 옆에 물 넣는 데 있고 좋네요. 물 넣고 옆에도 지퍼가 또 있네요. 좋습니다. 갑시다. 훨씬 더 편하네? 훨씬 더 편하대요. 딱 봐도 편해 보인다. 힘들어. 역시 대물포인트 힘들어. 힘들어. 안녕하십니까 유튜브캡낚시키 핫도겐톨류입니다. 오늘은 6월 29일 열두 물입니다. 상당히 제가 좋아하는 열두 물입니다. 오늘 사용할 로드는 이번에 새로 쓰는 닷싸 7-515 상당히 저렴한 낚시대입니다. 네드폴스의 닷싸 7-515, 닐은 네드폴스의 BR8030, 라인은 썬라인 16호, 50호 봉돌, 와이어 캐브라 직결반을 18호 해갖고 전복 미끼 이렇게 6등분을 내서 한 마리를 11미짜리를 오늘 여기 포인트는 봉이 형님이 어제 저녁에 내일은 일로 가라 그러셔가지고 오늘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도보 포인트에서 오늘 또 대물을 잡을 수 있을지 도보 포인트입니다. 도보 포인트. 자 오늘도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캡낚시키 좋아요 구독. 빠밤 많이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첫 캐스팅이 10시 41분. 이렇게 준비해서 이물대 맞추려고 일찍 서두른 거야. 바람이 좀 측면 바람이 부니까 포인트에 들어가려면 타이거 우즈맹캐로 바람을 이용해야겠죠. 그렇단 말이야. 10일에 생각보다 왜 바람이 안 불지. 됐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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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어휴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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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어가셔야죠. 어휴 쭉 끌어가주세요. 아휴 쭉 끌어가 주십시오. 예예예 아휴 힘들 뻔했네요. 한 범위 먹자. 나 지혜리 맞춥시다. 으어 쌀쌀하다. 자 만조 날물물돌이. 나와야지 않아. 그래, 그래, 그래. 잘했어. 정보나 구사하게 가져가자. 운동이네요. 그렇지! 왜 그래, 왜 그래! 놓쳤어? 걸렸어? 걸려있어? 걸렸대요. 왜 또 뒤로 넘어지고 난리니? 이제 뭐하는 거야? 저 바보, 진짜. 또 뭐야? 뭐야? 빠졌네. 빠졌다고? 저 멍청이, 진짜. 어제부터 뭐한 거야? 너 왜 자꾸 뒤로 넘어지고 난리야. 세는 순간에 터침질이 되니까 넘어졌지. 가스를 끌어야 돼. 어? 그게 바로 있지? 왔다, 왔다, 왔다. 이제 부숴져야 돼. 간다. 커, 커, 커! 그렇지? 커, 커, 커!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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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뭐야, 아니야? 또 빠졌어? 빠졌다고? 아닌데, 챙기 잘했는데. 없어? 봤지, 지금처럼 꽂아야 돼? 아니, 제대로 꽂았는데. 왜 고기가 없을까요? 방금 건 진짜 큰데. 방금 건 겁나 컸어. 와, 타이밍 좋았는데. 큰데, 방금 거. 아, 겁나 얇아다. 아, 폐가 이쪽에 있으니까 이쪽으로 반대로 찍을까? 뒤로 갑시다, 오빠들. 올 거 같나 봐. 올 거 같나 봐요. 살아있는 신선한 전복. 또 가겠습니다. 오늘 전복 다 쓰네. 가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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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고있어요 오빠도 오고있어요 줄로 내려가야 되나? 바뀌었어? 안 됐는데? 와 침착해라 침착해라 왔어 왔어 와 풀어야지 제발 제발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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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었어요 풀었어요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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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 꽂았는데 겁나 세게 꽂았는데 왔어 왔어 어디로 가야되지 오빠야? 오고있어 너 내려가 너 내려가 빨리 온다 온다 베키다 오와 오쩌 오쩌 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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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앞에 있잖아 오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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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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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api colabor기 요거 요기 안쪽으로 걸렸어. 안창거리가 아니고 바로 앞에, 바로 앞에 걸렸어. 와, 바로 앞에 걸렸어. 이 다리 눌었노. 아, 다행입니다. 자, 여러분들 모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라. 들어, 들어, 들어. 이제 제대로. 자, 잡아냈습니다. 빠밤. 자, 여러분들, 초저렴한 낚싯대로 돌돔 모짜류를 잡았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캡 낚싯이 좋아요, 여기서. 빠밤. 많이 부탁드려요. 자, 낚싯대로 깨끗합니다. 깨끗하죠? 깨끗합니다. 보이시죠? 귀한 놈이다. 살살 달아라. 오이고, 크죠, 오빠들? 우와, 시간은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시골 오자 되게 있는데, 크지 않아? 오자, 뭐. 살짝 후반에서 오자 초반. 살짝 후반에서 오자 초반까지. 아, 오빠들 갑시다. 쭈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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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이야? 아, 아깝네. 48.3. 3? 응, 48이네요. 48이네요. 어휴, 오줌. 오줌 싼다, 어머, 오줌 싼다. 어디, 어디. 오줌 싼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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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48이네요. 48.5, 아, 좀 아깝네요. 어째 안되네요. 제가 말했죠? 48.5. 152, 141다라고. 빵 때문에 죽이고. 해 먹어야겠다. 48 죽었어. 48? 어. 죽었다고? 어. 왜? 피 똥, 피 오줌 싸더라구. 어, 빨리 바로 피 빼서 먹읍시다. 어우, 어. 자 여기, 여기 또. 쭉 밀어, 쭉 밀어. 되게 두껍게 쏟았다. 어. 요새는 좀 더 맛있어 가운데가 뱃살입니다 그리고 웬만한 살들은 그냥 딱 풍대하고 길거리는 날 날렸어 뱃살 아 치졌어 또 치졌어 또 치졌어 또 치졌어 제 재 보세요 제 보세요 고개 혼날까봐 고개 뒤를 제끼는 거 자 오빠들 짠 짠 짠 짠 아 오늘 또 축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음 진짜 너무 먹고 싶다 자 이제 뽀살을 빨리 먹어볼게요 뽀살 뽀살 음 떡밥짠 풍자짠 ДAR 칼 조 tac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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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